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동훈 씨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복잡한 사안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하면서 촌철살인이라고 하죠.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상대방을 그냥 코너에 몰아넣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전형적인 특징이죠. 요약 정리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서의 검수완박법의 유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는지 보니까 우선 참 똑똑하네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게 우선 딱 전제가 되는 거죠. 이거 없이 그냥 비판적인 이야기부터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또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헌법재판소의 여러분들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위은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없다. 무슨 여러분들 법한 사람들이 법이라는 것이 논리적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법이 유효하냐 이야기죠. 컨닝을 했는데 시험 성적이 어떻게 유효하냐 이야기죠. 사기를 쳤는데 어떻게 투표가 유효합니까. 불법과 편법과 꼼수를 다 썼는데 어떻게 검수완박법 통과가 유효합니까. 이게 보니까 기가 찬 거죠. 아침부터 열 낼 필요는 없는데 사람이 좀 논리적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합리적이고. 절차가 정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결과가 정당하냐. 아이들이 시험을 컨닝을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성적이 정당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면 기가 찬 거죠. 그대로 여러분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했네요. 절차가 위헌이고 위법이지만 법률의 효과는 유효하다. 이런 결론에 공감하기는 없다 이야기죠. 현재 여러분들 판결이 최종 판결이니까 존중한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 법이 유효하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딱 한 문장이지만 핵심을 그냥 그대로 관역을 했네요. 다수 의견인 다섯 분의 취지가 내부는 반대했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국회의 해기를 쪼개고 위장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왜 헌재재파관들의 동감하기 힘든가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겁니다. 금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해버리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뭔가 아니까 검찰의 기소권을 중심으로 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문제를 신대하게 소위 침해한 위헌업 입법이 바로 금수완박법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법무부 장관의 이름으로 헌재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유없다고 각하시켜버린 겁니다. 본인들이 이름 그거 맡아가 이길 성수할 본인들이 납득시킬 그게 없는 겁니다. 대법원의 선거무요소송 판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참 나라의 앞날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사회의 여러분들 기둥과 같은 그런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그리고 법을 공부하지 않는 일반인들도 더러울 때 납득하기 힘든 판결을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해서 마음껏 내지려는 겁니다. 한 장관은 소수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인정해서 금수완박 필요를 전적으로 부정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마 판결을 했는 모양이죠. 위헌법이지 않습니까? 하위법은 상위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법률은 헌법 하에서 여러분들 법률적인 그런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법률이 하위법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의 기소권을 여러분 다 박탈해가지고 검찰을 횡행화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것이 문정권 하에서 여러분 자행됐던 각종 비리를 덮기 위한 것인데 본인들의 의도대로 됐으면 이재명 재판을 다 여러분들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끔 만들 수 있었겠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검사의 수사권과 소축권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검사의 권한을 확인받기 위해 헌법소송을 낸 것이 아니라 국민권익 침해를 받기 위해 낸 것이다. 잘 이렇게 피해갔네요. 참 여러분 이 보면 이렇게 하도 저렇게 해도 나라는 그럭저럭 굴러갈 겁니다. 사람 사는 거가 당장 한 분야에서 부패했다고 해가지고 망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나라가 점점 그냥 가라앉겠죠. 훈전신이 썩은 겁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선 법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사람이 법이라는 게 무슨 대단한 겁니까? 상식 밑에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기술자들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보통 사람들이 저런 판결은 옳은 판결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절차적으로 편법과 위법을 다 일삼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정하지만 법률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정신나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가 판사 출신일 겁니다. 금수완박 권한쟁이 각하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수완박법의 위헌성을 따져보자는 그런 소위 권한쟁이 소송에 대한 것을 각하시킨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 역할을 그냥 포기한 것이다. 나라가 여러분들 다 힘을 모아야 좋은 나라, 훌륭한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생업의 현장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다 잘 하셔야 되고 또 가장들 같은 경우는 가족을 잘 이렇게 보살펴야 되고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다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도 구석구석 자신이 맡은 바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이 자신들의 이름대로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그런 법률 여러분들 제작작업에 무효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의 직무를 유기한 것과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분야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친구들이 이런 짓들을 하니까 참 대한민국의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 가끔 답답해지는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거를 그냥 안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냥 금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각하해버린 겁니다. 심의조차 안 한 겁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맹백한 위험범죄이니까 법훈련을 받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인간들이 이렇게밖에 못하는지 이 사안을 보면 그 사람들의 부도득함하고 정치 편향적인 문제에 분노하지만 넓게 보게 되면 참 나라가 많이 어려워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밑에서 여러분들 이제 송사 같은 게 생기게 되면 소송을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